으씨 농무줄을 갖고 다녀야 되겠어 이젠 다 에쁘졌네 하다보니깐 그 시끄러운건 그 어떤 수명다든가 아닐꺼만 아우 시끄러운건 어떡하지 뭐였는데 아이고 깜깜찌 이게 아 이것이 뭐 맛있어서 그런건 아닌거 같대 에 으 으 계속 왜 여기다 꽂혀 있었나 그런거 아냐 얘기가 그니까 여기여기 이게 뭐 타거나 서당께 3년이면 풍호를 푼다 했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기다려, 접지를, 접지 어우, 제일 중요한 접지 이게 안 돌아가면 못하고 잔치 그리고 이건 다음 주에 못하고 잔치 1.3불트 1.3불트 편하게 내려요? 이거는 스포에이 버터 있지? 2.3불트 그럼 이건 다음 주에 2.3불트 교체해 보자